여기 보시면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죠. 이게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. 대표님, 전력 차단 좀 해주세요. 네, 전자회품을 꺼보겠습니다. 오, 진짜 여기 파란 불이 지금 이쪽에 꺼 있어요? 저 여기 차단된 겁니다. 이거 말고 좀 빠른 기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또요? 돌아가죠. 오오, 지금 끝인 거죠? 네. 근데 지금 혜성씨가 끝인 거죠? 저희 대표님께서 원격으로 원격으로 이렇게 끄셨는데 이 똑똑한 콘센트를 제가 노래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나오냐면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철역번, 철역번 정기름건 아끼는 거잖아 걱정했던 외출도 나들이도 안심하고 떠나는 거지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어, 그러다니 지금 하루 종일